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눈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 뒷목잡고 쓰러지게 만들어버린 그런 넌씌우는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맑은 눈을 가진 넌씌우는 며느리와 고장나버린 아들내미 때문에 가슴 답답해 숨이 넘어가는 시어머니 원제 시어머니가 저한테 대체가 없는 애래요. 그냥 제목 그대로입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대책이 없냐 이런 소리를 했다는데요. 그렇다고 뭐 이게 딱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평소 저희 어머님 당신이 워낙에 답답해하니까요. 그래서 혹시 제가 정말로 대책이 없는 건가 싶어서 글쎄 봅니다. 근데 또 이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냥 간략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딸내미가 이제 두 살인데요.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 육아휴직을 했고 하루는 남편 출근하고 없을 때 어머님이 오시더니 대뜸 아이고 너는 참 좋겠다 어? 이 더운 날씨에 푹 쉬고 맨날 우리 꽁꽁이만 밖에서 일한다고 어이고 고생이네. 저러다가 우리 아들 나중에 더위 먹으면 큰일인데? 이러길래 저는 뭐 진짜 별 생각 없이 어? 어머님 꽁꽁씨가 왜 더위를 먹어요? 꽁꽁씨 회사 에어컨 빵빵하게 잘 틀어줘요. 여기보다 훨씬 더 시원할걸요? 이랬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에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러고는 다른 말 없이 TV만 보시더라고. 그리고 저도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이때 당신이 혼잣말로 아이고 속이야 이런 뉘앙스의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들렸어? 그래서 아니 어머님이 왜 저러실까 왜 기분이 나쁜걸까 싶어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왠지 그러면 안될 것 같은거에요. 너무 안좋아 보이는거야.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대뜸 어이구 나 간다! 이러고는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점심대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오자마자 바로 부엌으로 직행 너희들 뭐 먹고 사냐? 이러면서 갑자기 냉장고를 활짝 열어보시더라구요. 참고로 어머님이 밑반찬 몇개 가지고 왔는데 그거 넣을 겸에서 연거에요. 뭐 솔직히 이때는 저도 조금 민망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집에 반찬 같은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런게 절대 아니구요. 평소 저희 신랑이 반찬 투쟁을 전혀 안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그냥 오이 냉국 하나랑 계란후라이 두어개만 붙여주면 밥을 진짜 잘 먹거든요. 아침에 막 두공기씩 먹고 가요. 아니 뭐 제 나름 신경 써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줘도 잘 안 먹어요. 날이 더우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많이 먹습니다. 요즘 많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다른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제가 마트에 가가지고 오이를 잔뜩 사왔고 오이 냉국이랑 소박이 같은거 만들어놨고 뭐 남는 것들은 나중에 또 쓰려고 따로 쟁여놨는데 어머님이 바로 이것들을 본거죠. 그리고는 갑자기 혀를 끌끌 차면서 너는 이게 다 뭐냐? 전부 다 오이뿐이네? 아이고 너희들은 맨날 첫날 오이만 씹어먹고 사냐? 우리 꽁꽁이한테 오이만 먹이는 거요 뭐요? 아 어머님 이거는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구요. 평소 꽁꽁씨가 워낙에 오이 냉국을 좋아해서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잔뜩 사다놓고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질리는거 아닌지 제가 물어봤는데 안 질린대요. 다른건 잘 안넘어가는데 이건 좋대요. 그래서 아침에 계랄이랑 같이 주면 밥 되게 잘 먹어요. 아이고 그래 너는 참 좋겠다. 이거 만들기가 얼마나 쉽냐.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매일 이걸 먹이냐. 아이고 나불나불불나불라. 그게 다 어머님이 워낙 잘 키우셨으니까 그런거죠. 솔직히 저도 결혼하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꽁꽁씨 밖에서 뭐 먹을 땐 참 까탈스러운 사람인데 집에서는 계란후라이만 해주도 밥 잘 먹고 그러거든요. 이거 다 어머님 덕분인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냥 또 에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러면서 냉장고 문 바로 닫아버리고 쇼파에 가서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아니 저는요 진짜 어머님 기분 좋으라고 해드린 말이거든요. 왜 화를 내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루는 저희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논다고 방이며 거실이며 온 사방 천지를 다 어질러 놨는데 어머님이 하필이면 이때 또 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세상에 아니 집안 꼬리 이게 다 뭐냐 애는 뭐 너 혼자 키우냐 뭔 놈의 티를 일으켜냐냐 종일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좀 제때 제때 치우고 살아라 가뜩이나 우리 꽁꽁이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할텐데 이런거 보면 어 정신 사라워서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에이그 에? 저 그런거 아니에요 어머님 꽁꽁씨 집에 와가지고 우리 땡땡이가 낮에 놀았던거 보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저녁 차리는 동안 아기랑 놀면서 자기가 다 치워줘요. 근데 우리 꽁꽁씨 보면 볼수록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거 같아요 어머님. 이거 전부 다 어머님이 잘 키우셔가지고 그런건데 우리 땡땡이도 저 말고 아빠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뭐 대충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어머님이 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 너누 아이고 아유 됐다 그냥. 이러다가 또 지난번처럼 조용히 댁으로 돌아가셨구요. 뭐 다른 날과 조금 다른건 이날 저녁이 됐을때 저희 신랑한테 전화를 걸어오시더라구요. 평소 잘 안하시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들은건 아니고 나중에 신랑이 하는 말이 그거에요. 아유 참말로 속 답답하다. 아니 깽깽이 쟤는 대책이 없네 대책이. 너 쟤랑 같이 있으면 가슴 안 답답하냐? 어? 대책? 뭔 대책? 어? 꽁꽁이 대책 나는데? 어이구 이런 망할. 됐다 이 고장난 놈아. 뚝. 신랑이 이 말을 전하면서 자기 혼자 막 껄껄 웃더라구요. 아 물론 저도 어머님이 뭔가 마음에 안드니까 저한테 말을 일부러 좀 그렇게 했다는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저 바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막 아예 대놓고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건 아니니까. 즉 나쁜 뜻은 아니니까. 저도 뭐 딱히 기분 나쁜거 없고. 그래서 그냥 같이 웃자고. 아니 좀 더 정확히는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어머니 듣기 좋은걸 골라가지고 한건데. 신랑이 웃으면서 야 너 진짜 몰라. 바보네. 깔깔깔. 아니 이게 정말 바보예요? 제가 답이 없어요 정말로? 댓글 1번. 아 이슨이는 뭐랄까. 굉장히 크고 푹신한 스폰지 같아요. 시모가 어찌해서든 패려고 하는데 타격감 하나 없고 그냥 100% 다 튕겨버리네. 흡수돼버리고. 그러니까 저 할미가 미치는거지. 끌 끌 끌 끌. 2번. 가만 보니까 아들도 똑같네. 엄마 대책마라. 미친 끌 끌. 5번. 뭐 의도적인 넌신우는 아니지만 시모 태도를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먹이려고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쓴이는 절대 노선 바꾸지 말고 이대로 쭉 유지하세요. 뭐 그렇게 하다보면 저 할미 스스로 나가 떨어질거에요. 4번. 이렇게 하면 되도 시어머니가 밉지 않은 이유는 당신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거겠죠. 다만 욕심이 좀 있는 분 같은데 저러다 나중에 당신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아이고 그래 너희 집이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사이가 좋은 고부가 될거에요. 며느리가 처음엔 좀 밉고 그랬지만 아들이 사랑하고 또 아들도 사랑하고 며느리도 아들 사랑하고 서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믿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진짜 효도고 쓴이는 정말 잘하고 있는거에요. 특히나 아들 흉어 안보고 전부 다 시어머니 공으로 돌리니 아 물론 지금이야 시자 짓거리가 하고 싶어가지고 저러는 거겠지만 결국엔 쓴이에 깊고 그 고운 마음 다 인정하는 날이 올겁니다. 사실 뭐 그렇잖아요. 시모 용심은 하늘이 내리는거라서 그렇게 된다 해도 막 이뻐하진 않을테지만 근데 우리가 언제 뭐 시어머니 이쁜받고 싶어했나요? 아니잖아. 그냥 독립된 가정으로 인정받고 간섭 안받는거 이게 최고죠. 5번 뭐 시모 입장에서는 그렇겠지요. 갈고 봐도 소용없고 그렇다고 이게 또 틀린 말을 하는것도 아니고 특히 시모 본인 칭송으로 받아치니까 이건 뭐 대책이 없는거지 뭐 6번 어머나 이런 대응방식은 처음 보는건데 너무너무 좋은거 같아요. 상대방 기분 안상하게 또 버릇없지 않게 고단수로 매기는 스타일이라니 한수 배우고 갑니다. 너무 좋아요. 7번 대책이 없다 이것은 갈굴려고 하는데 아예 일도 안통한다 이겁니다. 8번 그러니까 긍정적인 며느리와 부정적인 시어머니의 대결이군요. 9번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갈구려고 하다가 그게 너무 안되니까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한숨만 나오는거잖아. 개웃긴다 꿀꿀꿀 뭐 대책이 없긴 하네요. 10번 거참 되게 유쾌하고 내공이 높은 부부일세 쓴이도 그렇겠지만 본인 엄마가 자기 마누라 험담하는데 바로 어 대책 많아 이렇게 받아치다니 그러면서 동시에 꿀꿀 웃는 남자라니 절대 흔치 않은 사람이죠. 보통 이런 경우 개 멍청한 것들은 바로 급발진하면서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아까 뭐라고 한거야? 어? 이랄지 떨죠. 여하튼 뭐 심오만 심수를 안 부리면 두 사람은 뭐 잘 살겠네. 어? 안심이 돼. 11번 이게 뭐 친정엄마라면 그래 내 딸 어디가서 당하고 살진 않겠다 이런 생각들면서 마음 든든하겠지만 반대로 신우의 입장이라면 가슴이 좀 많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물론 이곳이 핍박을 받는 며느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글들 올라오면 뭐 시원하다 좋다 잘했다 이런 칭찬만 가득하겠지만 미래의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이렇게 막 곰여우처럼 그러면 많이 서글플 것 같아요. 가끔은 좀 당해주세요. 인지 상정의 입장으로 내 댓글 뭐야? 미친거야? 너무 황당한 소리라 웃기지도 않네. 아니 님아 님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어? 궁금하네 내 댓글 보니까 아들 키우는 엄마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님 아들은 절대 결혼 같은 거 못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정리를 하자면 이거네요 어... 있으니 즉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좀 친해져 보려고 시어머니 칭찬을 한다고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게 더... 건드리는 거지 뭐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